오늘은 빌란보무집! 썸낼려오기 4분 2초부터! 오늘은 로켓 마그마 미니와 함께합니다. 일단 키보드가 미니 사이즈입니다. 키보드가 작으니까 마우스 공간 확보가 좋더라고요. 실전에서 확인해보시죠. 아 보세요! 하나! 볼! 우와! 이번엔 손김을 한번 보세요. 제가 감도가 많이 느리거든요.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큰 키보드는 못 써요. 마우스가 계속 부딪히거든요. 움직임이 엄청나죠? 공간 확실이 되니까 전혀 불평하니가 없었다. 영상 계속 보시죠. 오히려 미션이 있는 상황. 뭐라는 거야?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지? 미안합니다.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형님? 27살인데. 27살이라고? 형 마음 편하게 할게. 왜 반말하는데? 아니 형 32살이니까. 반말하지 마라. 미안합니다. 잘해봅시다. 야! 형이 근데 한 개만 물어봐도 되냐? 너희는 내한테 왜 반말하는데? 어쩌라고. 너도 반말하다는 거로. 아까 하지 말라며 내 보고 반말. 내가 기분 나쁘니까. 그래요? 야 이거 융화로 한다. 내가 알아서 한다. 풍열! 풍수고 소별 쓸 수 있죠? 아 다 피해. 제발 다 피해. 와 진짜 다 해준다 형이. 어? 겟잇. 형 어때? 자리아야. 누가 형이야? 92년생이라니까. 어디 나왔어요 군대? 군대 안 갔어. 군대를 왜 가. 어? 군대를 왜 가. 군대를 왜. 갈게요. 블리자드 통해가지고. 병역기 피로. 니 존대 했다 오늘. 응. 군대 안 간다. 어 그래라. 감옥 가자. 네. 니 신고 왔게 진짜로. 나의 힘에 부모가라. 감사합니다. 아까 시끄럽다 했잖아요. 아 왜 개 시끄러워 쟤. 여러분들 또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. 온나 시끄럽다. 하지만 로켓 마그마 미니. 확실히 조용해서. 희상생활에서도 쓰겠더라고요. 바지는 모이라 하지? 에이 블랙 티리코. 로리라. 아임 모이라 원트릭 쏘리. 오케 오케 오케. 아임 귀미어 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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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임 보자. 올라가잉. 옐로케 올라감? 야야야야 슈가잠도 뭐해? 됐어깨 됐어깨. 아아. 왓더 빡. 홀리. 시잇. 아나님 뽕 달랄때 주시면 됩니다. 뽕 주세요. 주세요. 지금이라도. 지금이라도. 안주라. 잔아 뭐하는데. 팀보이 없었네. 채팅 칠걸. 로켓 마그마 미니는. 멘브레인이라. 힘력 속도가 빠르고. 반응 속도가 엄청납니다. 방금 빠르게 채팅을 쳤다면. 윙원을 썼을 때. 퀵을 받을 수 있었겠죠. 또 키 입력 반응 속도가. 게임에도 영향을 주더라고요. 바로 반응. 또 재우고. 아 홀리시. 게임 쉽게 이겼습니다. 딱 적을 발견했을 때. 맨총 키 입력이 빠르니까. 더 쉽게 재우는 거죠. 로켓 마그마 미니다. 방아주세요. 잘생겼다 듣기 미션이 있었음. 위도웨이크. 아임 핸섬. 도유 억울해? 미투우 미투우. 유 핸섬 미 핸섬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유 핸섬 보이 오케이? 오케이 땡큐. 성공. 와 저 탈락 journalist. 제 IP gift drive. 하하하하하, 이것은 발걸음 끝! 으준듬다는 말. 으아 dove identities toolchi 다 요러워 차이나 wire Takes oni 아! 좀걸런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굿! 테미와이 그대가 떠나고 힐러로 파츠 어떻게 먹는데 이거 국상에서 그냥 파츠 먹기로 바꿔주심 그래서 라마트람 라마트라로 파츠 먹으면 뭐지 저 접어야지 뽕 라마트라면 그냥 게임 끝납니다 아노임 저 갑니다! 뽕 주세! 뽕 주세! 뽕 주세! 빨! 오늘따라 뽕을 안주노 애들이 몰래카메라 하는 거 아이가? 버터 뺏으려고 하는 중 버터 뺏으려고 하는 중 국진지 뭐야? 나갑니다! 마지막 기회하는 상황 레킹볼을 입을게요 오케이 마침 옆에 물컵이 있었는데 패권 친다고 키보드에 쏟아버렸습니다 와 어떡하죠? 물에 다 젖었는데 못쓰는 거 아닌가요? 걱정하지 마세요 로켓 마그마 미니는 아이비상산 방수방진 등급 물에 끄떡없다! 전혀 문제없이 작동됐습니다 쓰린다 마이클 테스트 술 몇 병 마셨어요? 파일볼 한 병이랑 배화하실 3병 죽어래가 이거 위험한데 윇선 하심 오구구 미션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원래는 내년이죠 나이스!! 윇선 잘한다!!! 궁 쓰실 때 우우우우 하면 더 세져요 아시겠죠? 다음에 해드릴게요 가슴을 양쪽으로 치면서 하면 더 지립니다 아시겠죠? 가슴이요? 그거 좋아해요 가슴?? 얍?! 뭘 좋아하냐고요! 갑옹 예? 안 좋아해요? 저 남자 좋아해요 으에에에에에에 덜렁? 덜렁? 계속 윈선 안중 간을 보라고 계속 간을 깊숙하게 들어가지 말고 아 간 보고 있어요 저 백종원이에요 네 좋아요 백종원 아아아아 백종원도 남부에서 떨어진다가 있다 아아아아 못생긴 윈선 스킨끼임 스킨을 그런 뭘 생긴 걸 끼고 계세요? 삐아님 발문고 꼈는데? 적팀 쓰레기 두 명이 적용인 상황 아아 살려주세요 두 번 잡으러 와요 아아아아 저를 좀 지켜주세요 윈선님 누가 피어나 지켜? 여자 이경영이가 진행시켜 누구야? 진행시켜 좋았어 좋았어 귀운척 그만해라 아니 나 원래 귀여운데 너무 억울하네 하루를 했는데 다닙할게요 아 진짜 짜증난다 나 안해 저 지금 자신이 있어야 조심해시 미라틀리 뺐나 아니 평소에 운동을 좀 해요? 네 에너지가 근데 진짜 좋긴 하네 술 마셨는데 상강 엄마랑 4시간 걸어요 이분이 서울 목동 사신다더라구요 목동이면 거기 뭐 양도 많고 그래요? 목동에 양 많죠 목 이동이거든요 무기가 많아요 와 한술 더 뜨네 하하하하 기바시던 중 와 씹 던지네 또 진짜로 알 났나 고안이 없어서 알을 나올 수밖에 없다 정신 나은 거 같은데 그 수도청 몰라요? 그 수도청? 그건 맞지 아니 오늘 술 마시는데 밖에서 작은 고추가 작다 이러는 거예요 삐라님 생각 있어 우리 진짜 경찰 세상 볼래? 여자람 은혜보가 그런 거 좋아하고 음경 남자 고안은 짝재균 거 아세요? 한쪽이 더 커요 안 궁금해요 제발 삐라님이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삐라님이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삐라님이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삐라님이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사실 과거 삐라 아이디였다 앞에서 뚜두맞고 있는 중 살아와야 돼요 살아서 아 강조래 강조래 아아 아니 아니 힐을 왜 안 주나요 이쪽으로 쳐들어갔는데 제가 어떻게 드리나요 힐을 야 저랑 같이 쳐들어오시지 그랬나요 아는 날개 달렸나 우투리가 살아라 와 진짜 여자 삐라하네 말발 X대네 오늘 재밌었다 팔아 빨리 어 뭘 또해요 내신들 네 간데이 잘가요 어 오늘 로켓마그마 미니와 함께했는데 일단 공간업과의 입점이 제일 좋았습니다 게임이 잘 되더라고요 핫 그 다음으로는 이 RGB 감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양한 색으로 바뀌는 거 보세요 너무 예쁘다 여러분들도 로켓마그마 미니야 시 고정 댓글란에 제품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눌렀어? 뽁